예 내비형님이구요 예 푸찌 푸르츠 뭐 주스 약자인가보네 푸어 주스 캔디 예 망고 예 프레버 음 남아있는데 망고 퓨레 예 설탕 포도숍 써있는데 수입품에 수입품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마치 뭐랄까 와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포장지가 되게 고급죠? 무광이야 무광 응? 봐봐 빛이 안나지? 무광이야 무광 되게 고급지고요 이렇게 까놓은 상태가 이거야 요렇게 예 무슨 오징어 대가리처럼 생겼습니다 문어 대가리 예 쫀득쫀득거리는데 요즘 망고 젤리가 유행이잖아 근데 그중에 으뜸이야 이게 내가 다 먹어봤잖아 응? 설탕 설탕 처발라져있는거 응? 그것도 있고 뭐 사각형 다 다 봤잖아 여러분 얘를 못달아봐 응 이게 제일 좋다 예 제목은 예 제목은 예 겁나 맛있어요 망고젤리의 끝판왕 예 내가 먹어본 것처럼 제일 맛있습니다 예 포장지가 되게 고급져요 예 되게 고급져 포장지가 싼 맛잇스러운건 아니다 예 수입농 수입품이구요 예 되게 맛있습니다 대충 만든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점만 짜면 10점 주고 싶습니다 다 다 예 다 다 감사합니다.